준비되셨어요? 네! 렛츠고! 아유 세상에 그러면 돈이 없는데 뭐하게 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아껴놨다 망할 땐 안 받았어 저 어머니의 천재산이냐고 어머님 조심하세요 섭쇼하게 조사하시겠습니다 밖에서 미안해서 죽겠네 진짜 갈 때 차별이 있으세요? 부처님한테 공략하셨고 누나 태워서 갈 거예요 이명란 잘 보세요 태워서 집이 어디다 서울이라고 서울 서울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? 사회가 5천이고 4천 같은데 신나는 꼭 손해드릴 테니까 신나시면 신나시는 만큼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? 예! 렛츠고! 렛츠고 나ot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